제 43장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럴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아귀에 도로 넣어져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우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이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무원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이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안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직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냈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직이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갇히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카도다 하라 청직이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일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아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샌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6년이 아직 5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국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오 내국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낙이 열필에 애국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국에서 올라와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 땅 정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치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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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